연수구 옥년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는 17일부터 연수구 특화사업인 고독제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행복안전망 굿모닝2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동네 행복안전망 굿모닝 사업을 확대해 국가 반찬, 채소 종류의 가공식품을 배달하며 독고노인들의 안부확인과 식생활을 지원합니다. 옥년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17년부터 굿모닝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배달 종사자의 경험을 살려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년일동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외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지역사회가 더 많이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홀로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